나 죽네! 날 잡으러 셀비야! 5번 밖에 뭐하나! 똑바로 해! 맥고! 완전 펀데이의 저주로만 펀데이? 그래 그거야! 승부 끝기다! 비상이다! 비상이다! 문자! 하하! 우후! 야! 얘네 뭐야! 우리 아기가! 정신 차려라! 아무래도 정차를 나가봐야겠다! 아무래도 정차를 나가봐야겠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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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지 우리가 밤새 동물원과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놓은 거야 오늘 아침 거스가 일하러 왔을 때 가짜 동물원으로 들어오도록 표지판을 세워놨지 펭귄 우리가 가짜인 걸 모르고 작업을 다 마친 줄 안 거야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말이야 선생님 당연히요 고할 새끼! 어찌하면 좋겠느냐? 광선 반사기 쓰세요 이거 받으라 내가 차겠다? 스키버 대왕님의 차여 그럼 실력 발휘 좀 확실하게 해보라고 돌렸군 거기서 살짝 뒤쪽으로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아니 그 반대쪽 그냥 빙글빙글 돌려버려 대장님 같이 와주세요 정말 잘했다 프라이비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군 엄지손가락으로 활약히들 친거는 누굴까요? 뭘까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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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